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시죠? Let's enjoy Dr.Y. 페이 영상. I'm Dr.Y. Just Radiologist, Medical Professor in Seoul, Korea. 오늘은 그 31번째 시간,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 NTM 폐질환,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Fulmonary Disease를 알아보겠습니다. 병명은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 시붐절로 길고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름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한자로는 비결핵성, 결핵이 아니고 항산균, 항산균이며 폐생기는 질환이다. 원명으로는 Non-Tuberculous, Tuberculous가 결핵입니다. Mycobacterial, 균종의 이름이구요. Pulmonary Disease, 줄여서 NTMPD, 항산균이 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산에 저항하는 균, 사실 간 막대기 자가 빠졌습니다. 영어로는 AFB, Acid Fast Bacilli, 산에 저항하는 강한 막대균, 항산균입니다. 그런데 영어 원명의 AFB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구요. NTM Pulmonary Disease를 우리말로 변역하자면 그대로 NTM 폐질환이 제일 적당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병명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NTM 폐질환은 21세기 들어서 부쩍 늘고 있는 병입니다. 혹시 선진국형 병일까요? 중장년 건강하던 여성에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후진국형 병인 결핵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진행이 느리고 느린 병입니다. 결핵보다도 느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기, 독감,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오후에 걸리는 게 그런 바이러스성 병입니다.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한참 느린 병이 결핵병, 그보다 더 느린 병이 NTM 폐질환입니다. NTM 폐질환은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NTM 폐질환이 느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말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의사가 바보 같아서 아직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해 보는 게 진단기술이 발달돼서 더 잘 발견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가져보고 만성 폐질환 환자가 늘어서 그런 건 아닐까? 면역 저하자가 늘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찍는 CT검사, 특히 압도적으로 많이 찍는 대한민국의 CT검사 덕분에 이런 숨어있는 질병까지 많이 찾아내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NTM 폐질환은 결핵이나 나병과는 다릅니다. 결핵균학은 비슷합니다만 Mycobacterium, 이건 균속인데 세균 다 여기에 속합니다. AFB는 염색의 특성인데 모두 여기 속합니다. 또 사람 사이에는 전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할 필요가 없고 증상도 결핵보다 덜한 편입니다. 강물이나 흙, 수돗물, 수영장물 등 우리 주변에 흔히 균이 있고 의사도 환자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진단이 되었다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진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물을 통하여 흙을 통하여 균이 허파로 들어와서 감염이 되고 또 그 균도 모든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고 만성 폐질환, 예를 들어 결핵이나 기관지 확장, COPD가 있는 경우에는 더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결핵보다 발병률이 훨씬 높습니다.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며 한꺼번에 여러가지 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덕택에 약 부작용으로 환자분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완치가 어렵기도 하며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재발도 종종합니다. NTM균은 약 200여종이 알려져 있고 몇가지 종류가 주로 원인균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균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허파폐 질환이지만 림프절리나 피부 또 그 밖의 여러 곳에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까지 알려진 영어권 자료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i-pulmonary disease refers to pulmonary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one of large number, more than 150, of mycobacteria species other than mycobacterium tuberculosis 결핵 other than mycobacterium leprae, 나병, 결핵과 나병균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used to call it as MOTT, mycobacterium other than tuberculosis, MOTT라고는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can cause lung sinus, lymph node central nervous system, disseminated infection, 허파 이외의 그 밖의 여러 곳에도 감염을 일으킵니다. NTM are organisms commonly found in soil and water, 흙과 물에서 발견되고, majority of NTM PD in USA is caused by mycobacterium ibium complex, MAC,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균이 제일 중요하고 많습니다. 많습니다. M-A-C, everyone comes into contact with NTM but it usually only causes infection in people with underlying lung disease such as bronchiectasis or COPD or weakened immune system or old age.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로 생깁니다. NTM is not contagious. 전연병이 아닙니다. More than 86,000 people are likely living with NTM pulmonary disease in USA. 미국에만도 8만 6,000명 이상의 환자가 있고, rates appear to be increasing, especially among women, old people, 여성과 나이 든 사람들에게 늘고 있으며, Symptom, 증상은 chronic cough, fatigue, weight loss, fever, night sweat처럼 결핵과 비슷합니다. Treatment, 치료는 multiple antibiotics, 항생제를 여러개 섞어서 usually for years, 1년 이상 씁니다. 균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0가지 또는 200가지 이상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Mycobacterium abium complex, 여기는 abium과 intracellular의 두가지가 있는데, 합쳐서 MAC라고 부릅니다. 이 균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흔합니다. 두번째로 약간 있는 것이 Mycobacterium genzacii,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굉장히 드뭅니다. 선생님, 폐 건강이 좋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사진이죠? 영상 소견. 드디어 영상 시간이 왔습니다. NTNPD의 영상 소견. 첫번째는 Fibrocapitalia, cavity가 공동입니다. 속이 빈 동그란 것. Fibrocapitalia type이 있겠고, 두번째는 Nodular bronchiectatic, 기관지 확장이 줄어보이는 타입이 있겠습니다. 세번째로는 A와 B가 섞여있는 타입이고, 이것도 비교적 흔합니다. 사진을 보기 전에 영상 소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Fibrocapitalia type. 말 그대로입니다. Fibrocavity가 주로 보입니다. Usually, not always. 항상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로. Pre-existing lung disease. 속에 폐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 elderly man에게 주로 생깁니다. cavity가 있는데, upper lobe, 상의 옆, 위에 잘 생깁니다. cavities can be small, thin world with TIB pattern due to endobronchial environment. similar with TB, 결핵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Sometimes, Aspergilloma, 진균 종이생이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균은 두번째 균, Mycobacterium canzasi-i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중년, 장년 남성이고, 상엽의 문제가 있죠? 좌우 상엽에 있습니다. 왼쪽 상엽에 있는 것은 옛날 결핵 같습니다. 우상엽에 있는 것이 문제일텐데, Coronal thin section, long window setting, CT로 보았더니, 작은 cavity, twin bud pattern, bronchiectasis 등의 소견으로 거의 결핵과 유사합니다. 왼쪽에는 결핵의 흔적이 있죠? 과거의 만성 폐질환이 여기도 있군요. 좀더 확대했더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결핵의 소견이 보이죠? 상엽에, Consolidation, GGO, Ill-defined Nodule, 그런 소견입니다. CT로 봤더니, Granuloma, Trin-bird, Trin-bird, Bronchia, Actasia, Bronchiolo, Actasia, Centrilabula, Nodule, 거의 결핵과 흡사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Fibral Cavitry Type, 나이 드신 할아버지에게 주로 생깁니다. 또 다른, 장년 남성의 상엽을 볼까요? 밑에는 괜찮죠? 중엽, 하엽, 중엽, 하엽 괜찮습니다. 좌상엽, 무상엽, 무상엽에는 확실하게 Cavity, 공동이 보이는군요. 4cm, 5cm 크기 공동이 있습니다. 마치 결핵 소견 같습니다. 확대했습니다. Cavity가 확실하죠? 상엽에 생기는 Cavity, 제일 먼저 의심할 것이 결핵이죠. 드물게 이런 Anti-Enfermary Disease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드물게 Lung Cancer, 폐암일 수도 있겠습니다. CT로 보았더니, Thin-section Lung Window Axial CT 이미지로 보았더니, 전형적인 결핵성 Cavity 같은 모양이죠. Consolidation, 1-Defined Nodule Trinboard, 왼쪽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것은 결핵이 아니고, Anti-Enfermary Disease, Mycobacterium Kenza CI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하고 더 흔한 Nodular Bronchiectatic 타입으로 가볼까요? 소견은 More likely, without pre-existing lung disease, 허파에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년 여성, 특히 Bronchiectasis, 기관지 확장증의 소견이 주로 보입니다. Bronchia wall thickening with mucous plug, multiple nodules, including central lobular nodules, sometimes focal consolidation. 중요한 것은 Middle Lobe, Middle Long Zone에 많습니다. Middle Lobe, Lingular Segment 또는 Upper Lobe의 아래쪽, Low Lobe의 위쪽, 즉 허파의 가운데 부분에 많습니다. 크고 진하게 써봤습니다. 균의 이름은 MAC, Mycobacterium avium complex. 제일 흔하고 제일 많고 제일 눈에 띄는 균입니다. 가끔 Abscessus도 발견됩니다. 사진을 볼까요? Chest X-ray에 무엇이 눈에 띄죠? 얼핏 보면 건강해 보입니다. 중년 여성인 것은 확실하죠? 얼핏 보면 건강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병의 소견이 약하다, 조금 있다, 건강한 편이다, 조기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약간 의심스러운 부위는 있습니다. NTM 폐질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사진입니다. CT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밖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관지 확장증 소견이 있죠? Bronchiolo, Actisia 도 있고 약간 Tree Inverde 도 있습니다. 허파의 가운데 부분, Middle Lobe, Roll Lobe의 윗부분, Lingular Segment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경우도 중년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Chest X-ray를 보시면 가운데 부분과 아래쪽으로 기관지 확장에 의한 여러 음영이 눈에 띄시죠? 좌우, 상 옆은 깨끗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죠?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띄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Corona Image, Thin Section, Long Window Setting, City를 보시면 기관지 확장층이 많이 보이죠? 이게 다 기관지 확장이고 Century Lovular Nodule, Tree Inverde 기관지 확장에서 Mid & Lower Long Zone에 많이 있습니다. Upper Lobe는 깨끗해 보이는군요. 좀더 확대해서 볼까요? 너무나 눈에 띄시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강한 정상 여성의 폐가 아닙니다. 대부분 눈에 보는 것은 기관지와 작은 소기관지 확장, 거기에 염증물질이 쌓여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CT를 보니까 기관지 확장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죠? 이게 다 기관지 확장, 여기에 균이 사는 거죠. 대부분은 MAC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MAC일 것입니다. Bronchiactative Type과 Cavitory Type이 합쳐진 Mixed Type은 이제 보시면 알겠죠? 중년 여성이라는 걸 아실 것 같고, 상이없에도 있고, 상이없에도 있고, 중이없에도 있고, 링굴라 하이없에도 있는, CT로 보니 위아래 다 있는, 이런게 Mixed Type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Mixed Type NTM 폐질환 사진과, 제가 항상 강조하고 사랑하는 건강 미인의 체스트 엑스레이 미인도, 서로 옆에 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병변이 눈에 띄시죠? 오른쪽 폐처럼, 건강한 허파처럼,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핵도 궁금하시죠? 제 클립 28 챕터에 Active Tuberculosis, 활동석 폐기혈액이 있고, 또 똑같은 영어 세션으로 Anti-Emphoronoid Disease가 또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